zwar 으으르케드 우유 안녕하세요 어? 눈쟁이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어 눈쟁이님 요즘 야타 하시던데 야타요? 아니요 어? 야타 안하십니까? 야타도 가능하긴 해요 일단은 보죠 일단 저희 팀 조합을 한번 보죠 옛날에 잘해서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만 봐서 눈쟁님이 조만간 롤큐 대회 쪼셉이랑 같이 나가신다는 저는 저랑 같이 뺄 수도? 아 그래요? 네 룩큐대에 누가 나오려나? 보호도 좋고 그때 미키님이랑 같이 뵐 것 같은데 음 야타 야타 필요하구요? 딜러 하시는 분이신가요? 쓸만해 꼭 해야 돼요? 아니 아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꿔도 돼요 딜러 하실 거면 제가 바꿔드리고요 아 해요? 일단은 네 일단은 방백사업 해보죠 방백사업은 나름 라인그래프 아 호그그래프 빠졌구요 호그 뒤에 아니 컷 그냥 겉으로 들어가죠 안 왔다고 겉으로 들어가죠 와 2점이 나이스 하나 알 수 없었죠? 솔작 에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겉좀 먹고 어이 뭐야 저거 정면 같은데 정면 같은데 정크랩 봤으면 정면 정면 파이어 거의 탔어요 장게 딜러들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아나하고 디바 들어왔고 호그 그래 빠졌고 누가 제압 킬 에너스입니다 하나 두었다 하나 두었다 하나 두었다 라인 컷 라인 쪽 정크랩 해줘 보자 아 솔저 못 잡았다 야타 컷 솔저 왼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네 또 정면 또 정면 디바 들어왔어요 라인 컷 라인 컷 아나 탄땅 아나 개피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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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저 개피 호그 그래 빠졌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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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히면 이거 한 번 정면 어 와 디바 나와 본다 상대 못 들었다 응 괜찮아요 엄마 뺄래야 들어갈래요 빨리 빨리 어 디바 이미지네 보여줄게 상대 디바 이미지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지면 괜찮아요 이미지라서 어쩐지 에임이 너무 잘 따라오더라 괜찮아요 우리 그 제니아타만 잡으면 돼 제니아타 힐 호그 힐 호그 낙타 막아봐 그거 됐어 이제 앞에서 막아봐 찾지 않아요? 응 안녕 라인은 방벽 들고 있는 안그러지 나이스 크 상대의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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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지 이미지 메모리보다 훨씬 낫다 그죠? 메모리 또 백테스잖아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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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MT님 일단 여기 저랑 뒷라인 보죠 제가 마이크로 말 말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유쇼하면 되죠 volte cież éc 왼쪽이 호그 힐 왼쪽 호그 힐 어딨어 왼쪽 호그 escangan 여기서 pink 공포 려 호그 호그 왼쪽이요 호그 그래 빠졌고 호그만 볼게요 호그만 볼게요 아.. 아나스틴 더 붙어봤는데 호그 갈고리 빠진 호그 저랑 돌다가 왔어요 호그 왼쪽 한 번 더 호그 왼쪽 한 번 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솔저하고 송 하나 있고 호그 피일 호그 피일 호그 지웠는데 아쉽다 호그 컷 컷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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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제가 힝닥이 하고 디바 계속 미고 있거든요 네 하나 가고 있어요 배달할게요 저 거 있으면 공원인데 호그 되시는거에요 디바 호그 라인 배달이야 라인 낙할 수 없어 라인 더 걸렸어요 우리 윈서님 쏘진다 밀고 들어간다 나이스 아이고 못 펴 컷 될 것 같은데 네 됐어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상대 호그 궁 빠졌고 자폭 빠졌고 솔저 아 리퍼 아 뭐야 뭐야 솔저 궁 빠졌고 비트 빠졌고 자리아 궁에 뽕 남아있을라나 어 리퍼으로 바꿨다 아 투 딜이에요 자리아 디바 투 딜 아 투 탱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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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망령어 빠졌고 디퍼 리퍼 뒤쪽에 있어요 망령어 빠졌고요 리퍼 왼쪽 디바 로봇 거의 빠졌고 디바 로봇 내렸고요 디바 로봇 컷 자리아 반피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 솔저필 와 솔저 잘 뛰는거 봐 엄청 빨라 이거 정면에서 막아도 돼요 자리아 궁각 터주세요 자리아 오른쪽 들어갔어요 괜찮아 잘 주셨어요 자리아 오른쪽으로 와요 디바 로봇 터트릴게요 하나짜리요 자리아 실드 빠졌고 반피 죽었다 나이스 안 낚었거든요 근데 목포텋 나이스 왼쪽으로 집가서 그냥 오른손이랑 친구 해야될거 같은데 음 이거 캐릭터 이름을 말씀하셔야 될거 같은데 아 이 맵은 진짜 적극에 좋지 않나? 이 맵이요? 뭐 뒤치기 하긴 좋죠 이 맵 그 정면에 힘싸움 하기도 나쁘진 않고 매크리 잘하긴 하는데 수리는 좀 아는가? 예? 진짜 매크리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태준 그분 엄청 잘하시던데? 겨우 이겼음 그때 와 혼자 너무 잘하셔가지고 암 걸리는 줄 알았어 트레이시는데 왜 그리하고 고민이다 지금 뭐라 말 못해 우선이 그저껜가 만났는데 엄청 잘해가지고 파라 라인이 크게 보면 저희가 더 빨리 뛰어 파라 리퍼 파라 리퍼 파라 리퍼라서 방백 좀 빨리 깨지겠네 파라 리퍼만 거점 들어가요 라인 거점 들어가있어요 포그 그래 빠졌고 라인 개필 리퍼 리퍼 뒤에 들어와있어요 리퍼 망령어 빠졌고 라인 개필 아냐 공개했다 아냐 파라 파라 필리 파라 필리 한 대만 나이스 할만해 나 피일 텐데 세준이가 낙상하러 더 봐 아 리퍼 리퍼 컷 아 리퍼 힐 리퍼 힐 리퍼 났어 너무 멀리서 섰다 괜찮아 아나는 잡아드릴 수 있을거 같은데 아나 피일 아! 너무 멀리 썼어 난 뭐 클까봐 뒤에 썼는데 여기서 궁 한번만 여기서 끌고 끌어볼까? 야 뭘 이렇게 쳐? 아이씨 야 너가 끌려면 어떻게 해? 비트 와우 궁 쏟아 못 낸다 호구궁, 파라궁, 비트 덕 소리구나 덕돌 해줘야 돼, 끝까지 비벼 아냐 앞에서 이번에 적응기랑 호응해주실 분? 제가 제 평사로도 충분히 호응 가능해서 어? 커지야? 그럼 들어가야돼, 기다려봐 쏠게 뭐야? 왜 내 호그 죽은거였어? 나이스 루슈 컷 나이스 게이드 리퍼 개피? 아 리퍼 반피? 노지마 리퍼야 밀어 지금 조심해주세요 나이스 좋아요 아앙 디바 이제 로봇 셰핑 뽑았고 어 호자마자 빠졌네 오른쪽 아나? 루슈 아 로드호그? 오케이 호그 그래 빠졌고요 이거 왼쪽 휴갖고 있네 게임하면서 여기 말을 하려니까 저 어떻게 캐릭터에 여러 명 많았는데 휴갖고야 다이니 나랑 다이 슬레다 참았다 내가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그럼 라인 돌진 빠졌고요 뭐야? 뭐야? 루슈 낙사강 노린다 뭐야? 대단히 대단히 나 뻥칠 수 있어요? 메이뽀 메이뽀 지금 라인 다행 저기 아나 오른쪽 앞에 네 얼렷 나는 이 순간 디바 있어 디바 정면에서 막을까요 저희? 예 그래도 되고 메이 죽이는 거야 저희 자폭도 있고 호그 그래 조심하세요 호그 왼쪽에 있어요 왼쪽 그래 빠졌어요 다른 데로 오는 거 안 돼? 아뇨 정면 정면에 다 있어요 정면 오른쪽에 널루슈 들어온다 됐어 준거 맞지? 라인 돌진 빠졌고요 어 와 라인 개피 다 컷 지금 라인번호 라인컷 하라 다운 그냥 로봇만 볼게요 로봇 아 너무 빨리 나갔다 오 이속 때문에 떨어질 거 어 이거 못 망아놨어 쓰고요 수고했어요 뭐야 수고하면 수고하면 됐죠 어 잘하시네 저희 팀 너무 잘하셔 내꺼? 어 저희 눈땡이니 미래 아 그러지 말라고 아나 얼려놓은 거 살포시 우하 금방 너리 누른 누가 갑자기 스프드가 민 줄 알았다니까 음 수고하여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뱁 쪽 흠흠흠 적팀 뭐 적팀 흉터 아 어머니 왔구나 저 사람 3위판 하고 다니면서 2위 쓰다가 안되면 바꾸는 것 같아